대사조화는 단식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단식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는 키토제닉이 엄청 빠지다가 나중에 정체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고 수분이 차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못 참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단식이에요 저번에 단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단식편을 준비했습니다 전유동님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20대사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 플러스 키토 식단을 2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 160 몸무게 지금 47kg 오 160에 47kg이면 마른 편 아닌가요? 아 아침 식사량이 좀 과한 듯해서요 야채에 계란후라이 3개 정도 식빵 한쪽에 목초 버터 두 쪽 아메리카노나 라떼 한 잔 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끼 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끼에 800칼로리를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야채, 계란후라이 3개, 식빵 한쪽, 목초 버터 두 쪽 이 두 쪽이라는 게 20g 정도 얘기하는 거죠 아메리카노나 라떼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크리스틴님 저 내일부터 3일 단식하려고 하는데 보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3일 정도 단식은 보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마늘이나 고춧가루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걸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3일 단식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보식을 딱히 안 해도 돼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식을 많이 안 해봐서 걱정이 좀 된다 나는 소화기간이 별로 안 좋은 편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유동식? 이렇게 많이 안 씹어도 되는 종류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키토식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채소사골스프 같은 거 끓여서 드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 식단을 하면서 가늘적 단식만 하고 계시다면 뭐 죽을 드셔도 되고요 최크리스틴님 그럼 그냥 소고기의 쌀밥 바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3일 단식하고 먹으면 좀 급하게 먹게 되거든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이 딱 한 점을 먹고 포크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을 씹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씹으면 괜찮습니다 어... 헨리니지연님 명깽니 유지 식사 패턴은 어떻게 되시나요? 간헐적 단식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간헐적 단식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디카페인 방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포씩 타서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요즘에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맨날 자전거를 타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무조건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맨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섭취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먹는 식사량이 근데 또 한 끼에 옛날처럼 많이 못 먹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방탄 커피를 마심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느낌으로 방탄 커피를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조금 너무 늦게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좀 이른 편인데 아침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방탄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통통이님 책에서 본 것처럼 단식으로 자가포식의 이점을 얻고 싶은데 하루만 안 먹어도 손발이 차가워져서요 아직 단식할 몸 상태가 안 된다는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손발이 차가워지면 아직 몸 상태가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식을 안 해보셨으면 그거에 몸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보세요 그래도 손발이 계속 차갑다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몸이 적응해서 괜찮다라고 하시면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K제일소미나님 단식이 대사저하가 올까요? 40대 후반이고 한 끼만 키투식으로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대사저하는 단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저칼로리를 오래 하면 오죠 왜냐하면 먹는 양이 적어지면 그 먹는 양에 맞춰서 소비하는 양을 줄여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식은 좀 달라요 단식은 먹을 때는 좀 잘 먹어주고 대신에 이제 안 먹는 시간을 갖는다 라는 의미고 저칼로리는 먹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안 먹을 때도 제대로 안 먹는 뭔가 졸졸졸졸졸졸 물이 나오는 이런 상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단식이랑 저칼로리를 혼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사저하는 단식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소금만 먹는 생 단식을 할 때도 4일 차까지는 오히려 대사량이 증가해요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 때문에 대사저하가 되겠지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식을 해서 대사저하가 왔다면 단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먹는 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정보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단식 관련된 정보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글로 써놓은 거랑 저희 인스타그램에 키토핏4유라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카드 뉴스로 키토제닉 식단이나 단식, 펫패스팅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오님 배고프면 먹고 안고프면 먹지 말자 라는 얘기에 16대 8로 두 끼 먹다가 배고프지 않으면 한 끼만 먹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점심 한 끼 먹을 때는 빠지고 저녁까지 두 끼 먹으면 너무 금방 체중이 불어 두려워요 키토 한 달 조금 넘게 했는데 나름 클린하게 먹는다고 자부하는데 체중이 좀처럼 줄지 않아 답답하기도 해요 한 끼 먹고 빠지고 두 끼 먹고 찌고 거의 유지어터 느낌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궁금한 게 체중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재시는 거죠? 아니면 식사를 한 다음에 측정하시나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저는 일단은 체중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딱 한 번만 재거든요 근데 가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수시로 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수시로 재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어떻게 재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체중이 안 주는 게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사실은 줄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만큼 많이 줄지 않아서 전혀 체중이 줄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g이나 200g씩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한 400g에서 500g 정도 빠졌다 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나는 체중이 안 주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줄고 있는 거예요 잘 줄고 있는 건데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그 정도는 하루 이틀이면 빠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안 빠진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체중계 숫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 통계를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 언니 한 달 전 시작 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4kg가 초반에 빠지고 계속 유지만 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초반에 빠지는 거는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도 같이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케토시스 상태에 접어들면서 점점 지방대사로 전환이 될 때 수분이 다시 차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체중이 느는 사람이 있고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유지가 되는 사람은 수분이 차는 만큼 체지방이 빠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느는 사람은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보다 수분이 차는 속도가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잘 보내셔야 지방대사가 주된 대사가 되는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맨날 라이브를 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시기에 많이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키토제닉이 엄청 빠지다가 나중에 정체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고 수분이 차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못 참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케이 젤소미나 님 단식 중 오메가3 섭취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젤 형태의 영양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단식을 깨진다 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메가3도 지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방탄커피는 허용하는 정도의 단식을 한다 라고 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여신강림 님 간헐적 단식은 아침 점심 먹고 저녁에 굶는 게 나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스 언니 언제쯤 그 시기가 지날까요? 그래도 몸이 많이 좋아진 느낌이 와서 믿고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대사 능력이 좋고 근육량이 많고 이전에 다이어트 경험이 별로 없고 나이가 젊다 라고 하면은 금방 지나가고요 나이가 많고 대사가 망가진 시기가 오래되었고 몸에 근육량이 별로 없고 이런 몸이라면 좀 더 오래 걸려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엠즈 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미스오 님 일단 몸이 회복돼야 살도 빠질 준비가 되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키토제닉을 시작하셨다는 거는 건강하게 하면서 굶지 않으면서 대사를 되돌리고 호르몬 정상화를 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니까 길게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으니까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토끼 님 67kg 48살 키토 두 달째 1kg도 안 빠짐 컨디션은 방탄 커피 마시며 기버터 먹으며 단식 3일 하고 다음날부터 몸이 붓고 컨디션도 안 좋고 살이 1kg씩 매일 져서 탄수 먹기 시작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되었는데 방탄 커피만 먹고 탄수 조금씩 먹는 중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간염보균자이고 비리어도 먹고 있고 저도 우르사 먹기 시작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단식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방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단식을 한 다음에 탈이 없어요 근데 지방대사가 아직 온전히 안 되는 사람들은 단식을 하고 탈이 생기거든요 근데 단식하고 몸이 안 좋아지셨고 탄수 먹기 시작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 보니까 아직은 온전히 몸이 지방대사를 완전 잘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완전한 키토제닉 보다는 당분은 안 먹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고 좋은 지방은 먹되 지방이 완전 타이트한 키토제닉처럼 70% 이렇게 까진 아니고 한 40 50% 정도로 먹는 당질 제한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그러면서 탄수화물대사랑 지방대사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식을 해도 탈이 안 나고 컨디션도 좋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라룩님 간헐적 단식하다가 2주 정도 하면 못 버티고 식욕이 더 커져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식욕이 더 커지는 경우는 식사 때도 식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입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은 지키시되 식사도 기준 식사량보다 줄이지 말고 식사는 그냥 1인분 온전히 드세요 두 끼 동안 그러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다영님 안녕하세요 격일단식 해봤는데 먹는 날 뭘 먹어도 폐가 너무 아프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격일단식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격일단식 하고 식사를 할 때 첫 끼니를 좀 부드러운 거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천천히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끼니부터 제대로 먹는 편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라푼젤님 직장 생활하다 보니 점심은 계속 일반식을 먹게 되네요 그러면서 식단이 무너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직장 생활하면서 식단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직장 생활 할 때는 못했죠 거의 아니면 막 도시락 싸 갖고 다녔는데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 또 되게 특이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따로 먹으면 또 소외 당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기팡님 점심을 일반식 하시면 저녁을 단식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스오님 저는 당뇨라고 뻥치고 도시락 싸다니는데 저녁에 도시락 싸다 맛본다고 간단히 자꾸 깨시는 현상이 재밌네요 그러네요 맛보려면 먹어야 되니까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도시락 싸는 게 낫죠 카이님 제가 영료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아침 점심 먹고 기본 한식류 저녁에 방탄 코코아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요 유기농 무당 코코아 가루 소금 MCT C8 버터로 섞어 마시는데 이 상태로는 유지만 되는 거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만약에 아침 점심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끼에 준하는 식사를 하시고 저녁 한 끼를 가볍게 드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감량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운동을 곁들여 보시는 편이 어떨까 아니면 좀 활동을 좀 더 추가해 보시는 거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님 간헐적 단식 저도 3년 넘게 해서 좀 질리는데 다른 걸로 좀 바꿔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뭐 바꿔 보셔도 되는데 간헐적 단식만큼 쉬운 게 없죠 이승훈님 원래 단식 중에 커피도 안 된다 카드인데 아메리카노까지 참기는 너무 힘드네요 명킹님 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아메리카노는 마십니다 저는 방탄 커피도 마셔요 요즘에는 카이님 역시 운동이나 밥 양을 좀 줄여야 하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두 끼를 한식으로 그냥 먹는다고 치면 탄수화물 양이 제 생각에 100g을 넘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운동을 하라는 거는 칼로리 소비를 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면 어쨌든 탄수화물 소진하게 되니까 운동을 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JEEH님 명킹님 키트원 지 3년 차인데 초반 6kg 증량하고 지금도 조절 안 하며 살이 계속 지는 중이에요 기능의학 병원 다니면서 초반에 심했던 갑상선 기능저하 대사저하 부심피로는 조금씩 나아졌으나 생리불순은 여전히 심합니다 명킹님도 증량하셨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느낀 후에 단식을 시작하신 걸까요? 단식해보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생리불순이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단식하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생리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3일 단식 이런 거는 간헐적 단식을 원래 했어요 아침 안 먹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헐적 단식은 계속 했는데 3일 단식 이런 거는 생리불순이 있으면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진님 언니 식사 적당히 두 끼 먹고 간헐적 단식하면 살은 유지되거나 빠지나요?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적당히 두 끼 먹고 간헐적 단식하면 새끼 먹을 때보다 빠지고 그 어느 정도 빠질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 식단을 계속 이어가면 결국에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계속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에그 패스팅은 물어보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에그 패스팅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에그 패스팅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에그 패스팅을 한다고 하면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게 말리지만 말고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한번 해봐서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작용이 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그 패스팅이나 팩패스팅 같은 궁금은 하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식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사도 해보고 제가 식단도 해보고 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다들 평온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